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11과까지 이제 왔네요. 거의 끝나가는 시간인데요. 그러게요. 막바지군요. 사실 저희는 7월부터 시작하는 이 교과가 시작하기 전에 이걸 다 찍고 있어요. 사전 녹화. 아 이거 극비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밝혀지는군요. 네. 사실 저희 하루에 두 개씩 제가 어딜 떠나야 돼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또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아마 9월 중순쯤 이제 볼 텐데. 선선하시죠? 네. 날씨가 이제 아직은 더운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 또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저번 시간에 배웠던 10과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네. 지난주는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소그룹. 태초에 소그룹이 있었다. 태초에 소그룹이 계시니라. 하나님. 사무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이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창조를 함께 하시고 그런 어떤 최초의 소그룹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구약시대의 10부장부터 신약시대의 12대자까지 소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것들이 그냥 뭐 어떤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조직된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또 하나님 사무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소그룹으로서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하면 같이 우리가 힘을 합치고 우리의 성령의 은사를 함께 쓰면은 봉사하기 위해 사용하면은 그때 우리가 성장하고 역동적으로 진짜 훨씬 더 효과적이고 흥겨운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회나네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라는 제목인데요. 몇 과 전에 우리가 개인적인 간증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때 그것과 조금 비슷한 라인이기도 하고 조금 더 한 부분에 한 포인트에 집중하려고 하는 과가 이번 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전도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말하잖아요. 말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은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듣기 원하는 이야기들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되게 실제적인 것들을 원할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요즘 세상에서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인기 있는 강연자들 예를 들면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이런 거 사람들이 불교 사람들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말하시는 거 들어보면 다 어떤 일상의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힘들어요. 자녀가 공부를 안 해서 힘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내려주기를 원하단 말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누군가 해결해주기 원하는데 진리를 가져노라고 공헌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들, 어려움들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을 갈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저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뻔한 교리적인 차이나 우리가 이 기독교가 옳아요. 옳습니다. 이렇게 막 우리의 옳은 것만 증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찾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의 답을 토대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상황에서 적용해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중 초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전하는 보편적인 메시지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당신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돌아가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사실 분명히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당장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이 비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그러면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내 삶에 있어서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 하나도 사실 놓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순서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먼저 제시해 주는. 그런 초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에 대한 것들이 초점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독교의 메시지를 결국은 전해야 한다고 봤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도 놓칠 수 없이 이중 초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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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 얘기라서 진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전도라는 것 자체가 여기 밑에서도 설명 나와 있죠. 그 목사님께서 이 저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옳고 당신들은 그르다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많은 반대를 증명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많은 반대와 그런 뭐랄까 부정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경험과 그분의 진리에 감동한 것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한다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 가정이 대부분 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시겠지만 거의 그에 반해 정말 많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관계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화평과 화목을 경험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런 행복한 말투와 언어로 감동한 그런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또 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지금 나눠볼 건데 어떤 이야기가 좀 더 앞으로 가면서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깨닫기인데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신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임을 깨닫는다는 깨닫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간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뒤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성경절이 있죠. 지금 제가 아마 두 기 교과를 하면서 그리고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하면서 이렇게 성경절을 길게 써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도 이번 과에서 이것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간증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이 뭘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과 영접한 후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봐줬습니다.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김밥님께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이죠. 제가 좀 포인트를 체크하면서 할 테니까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습이 어떤가요? 제가 지금 포인트를 짚은 단어들이 좀 있죠. 일단 불순종한 것도 있고 죄, 육체의 욕심, 죽었고 전에는 원래부터 우리는 그랬던 존재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삶이 우리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진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결과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김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실 분명히 구분지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태교인으로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한, 그 경험한 그런 어떤 것을 전후로 생각해본다면 그 전에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을 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껍데기 같았고 그랬던 삶을 기억해보노라면 이런 지금 이 말씀에서 묘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죽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솔직히 제가 원하는 대로 많이 하고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솔직히 사단에 많이 지배받았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어때야 될까? 그 밑에 있는 걸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님으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4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비교해보고 싶은데 제가 가장 먼저 보였던 건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똑같은 말이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네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멀쩡히 살아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부분은 죽어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거를 살려주신다고 하셨고 뭐 때문에 뭐로 살리셨다고 여기서 나오나요? 뭐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도 언급되고 있고 또 자비와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영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게 우리의 힘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들 이런 이쪽에 있는 부분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선하게 행동하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완전 차단하죠. 우리의 선행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밥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영접한 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좀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좀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교제하게 된 이후부터 제 삶에 어떤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까지의 삶은 기복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뭘 받으려고. 제가 모태교인으로 신앙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 받으려고 했던 거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뤄달라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분과의 교제가 즐겁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뭔가 이 뭐라고 할까요? 떡고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떡이신 산 떡이신 그 예수님을 원하게 된 것이죠.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읽으면서 이 긴 성경절들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특정한 시점만으로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매일의 삶의 오늘도 역시 예수님을 놓친다면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던 그러한 영적으로 죽었던 그런 삶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오늘 새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는 이 4절부터 10절까지 묘사한 이러한 다시 살게 되는 구원의 경험을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좀 들었던 게 생각나는 게 지금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영접한 후잖아요. 그러니까 안다.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뭐 다양한 언어들이 있지만 히브리어 중에서 그리스도를 알다,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진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알아야 하는데 그 매일 아는 것이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그 경험적인 암은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의 그런 희생을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조금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단순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도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고 또 제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내가 그 잘못하는 행동들이나 뭐랄까 내가 나의 원대로 하는 것들이 옳지 못하고 고치고 싶은 마음들도 많이 들고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확실히 달라지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동적이고 효과적인 간증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삶과 알고 난 뒤에 변화된 삶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이란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근데 그리스도를 야다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알게 됨으로써 변화된 나의 삶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우리 교과에서 변화된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된 증인 그 변화된 모습 변화된 삶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함입니다. 우리 3과에서 배웠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고침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했었죠?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고 했는데 따라가고 싶다 했죠. 그때 어떻게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는 이 지역 이 대가볼리 네 대가볼리에서 이 큰 이 지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 너는 이제 선교사다 이곳에서 그렇죠. 선교사라고 이렇게 인명을 받았었다. 경험한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은 들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광이 최초의 선교사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70인이나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거라사 광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자들처럼 70인처럼 둘둘 짝지어서 나왔던 뭐 12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만한 지식이 있었나요? 아 그렇지 않죠. 없었죠. 미친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도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시대소망 340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칠 지식은 없었으나 지식은 없었으나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증거 변화된 이 증거가 바로 변화된 삶이잖아요. 변화된 삶이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죄악된 삶 나의 욕심과 마음과 나의 병든 삶 나의 병든 인생 나의 뭔가 질서가 안 잡혀있는 혼란스러운 나의 삶을 구원해준 구원자가 바로 예수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를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그것 하나를 가지고 했더니 엄청난 효과가 있었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결정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간증의 힘 이라는 것을 넘어갈 건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사마리아 마을 이야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랑 좀 다른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뭐야 당신들 지금 예루살렘 가는 방향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을 오냐고 하면서 문전박대를 해버린다. 문전박대를 했죠.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성경 쪽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린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으나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요한 같은 경우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다혈질이다. 되게 뭐랄까 분노가 강하고 확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허름한 여간에서도 거부당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사실 불태워버립시다. 솔직히 불태워버리자는 말이 죽이잖아요. 다 죽여버리자 이거죠.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불평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냥 조용히 책망하시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혹시 김밥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 나의 스승을 감히 그냥 이렇게 문전벡대해 되게 예민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우리도 어떤 부분은 좀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김밥님은 그런 게 있으신지? 저는 그냥 저랑 관련된 거면 나를 예를 들어서 그냥 놀린다. 그냥 웃음거리로 만든다. 그렇게만 해도 되게 그냥 사실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웃지만 내면에는 사실 뭐랄까요? 이 막 구글부글하는 그런 것들이 가끔 나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막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걸 다 알지만 괜히 이게 뭐 다 자존심 때문이죠. 내가 웃음거리가 된 게 싫고 나는 뭐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심지어 장난칠 때도 그렇다는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아가 단단한 것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뭐 자존심이 사실 남자들 다 그럴 수 있는데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사람들 앞에서 어 그쵸 너의 나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막 웃 웃 하는 게 좀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 되게 특히 모르는 사람들 앞에 있는 그런 거면은 완전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우리가 되게 예민한 부분들은 딱 급하게 확 이렇게 다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의 그런 분노와 감정에 대해서 야구부와 요한에게 조용히 책망하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보여주세요.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대에서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예수님은 사랑이란 것을 전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분노하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은 그냥 내 마음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분노를 확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러지 않은 걸 많이 봤죠. 그래서 요한이 이런 배경을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뭘 배웠을까요? 사랑의 방법을 배웠었던 거죠. 예수님의 방법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성급하고 분노했던 요한의 기질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상함과 부드러운 극률의 정신을 변했고 요한이 쓴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라는 책은요. 사랑이란 단어가 40번 이상 등장한대요. 그러니까 분노가 많았던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게 되고 변화한 경험을 했었던 요한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와악 이렇게 하는 분노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서 이름을 알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된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성격의 그런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막 분노하고 감정대로 내가 육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하지만 요한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변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의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인가 몇 번 몇 주 전쯤에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던 건 예수님도 세상의 빛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오. 너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동일시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빛일 수 있는 이유는 빛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뭐랄까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임을 깨닫는다라고 깨닫기를 했어요. 이렇게 좀 깨달으셨나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변화된 삶을 지원하는 것. 네. 이것이겠죠. 그 다음엔 행하기를 갑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과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신 것들을 증언하고 그 은혜와 복을 나눈다. 확진을 가지고 증언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파트예요. 이 어떤 목회자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런 말씀하셨대요. 나 자신을 볼 때는 구원의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볼 때 나는 멸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표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구원의 가망성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행동 마음 마음속의 생각들 없죠. 없습니다. 오늘도 이미 없죠. 진짜 없어요. 오늘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인데 없어요. 가망성이 없어요. 예수님을 볼 때 멸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 멸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것은 무슨 차이죠?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찾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진 그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잘못 뭐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나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버리고 나의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불순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옛사람 나의 과거 나의 욕망 나의 습관들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처럼 쉽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기할 때 우리가 얻게 될 보상 하늘에서 얻을 보상은 고통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읽고 한번 마쳐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게다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증언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보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서도 일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10일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나의 마음 가운데서 움직여주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눠봤어요. 김밥님은 이번 과 하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이 사실 크게 대단한 엄청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간증 부탁받으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특별한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러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하는 것을 단순히 그것만을 전하면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변화한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동작하시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우리가 10일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가 예배소서 2장 1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달라진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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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